아 너만 이제ilos 너와 너와 생활의 교육! 아! 껐어! 이분의 정녀 이분의 정녀 희생이 형은 되게 재밌는 사람 같아 이거 걷는 거 왜 이렇게 웃겨? 이거?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흉남자답게 죽는 남자면 안 되잖아 합시다 어리버리한 행동을 할 때 애가 뭔가 강아지 같은 거 성훈이가 그냥 잘생긴 게 아니야 되게 왕자님처럼 생겨가지고 미소가 전 밝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병력적 장난감 또 앵간한 산이 아니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 돌아가고 싶어 너 여기 속값 다 있네? 저 짚어 형 아직도 강이 얻어있어? 와 여기네 와 뭐야 마당인가 이게 다? 얘들아 소개할게 우리 집이야 웰컴 야 근데 재밌겠다 어떤 여정이 기다릴 것인가 오마이갓 오늘 멤버들 다 같이 1박 2일 지낼 거거든요 오 기대가 됐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저녁이 기대가 되네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널 가싶어요 널 가싶어요 배고파 오늘 1박 2일의 컨셉을 알려줄 수 있는 미션이 있거든요 네 1인 1각을 만들고 계산에서 다 같이 안 잡다 봉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야! 1! 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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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을 완료하고 오시면 오늘의 컨셉 주제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해볼까요? 오자마자 하는군 예상을 변경하자 벌써 시작된 건가요? Let's go! Let's go! 너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뭔가 불안한데 벌써부터 그냥 앉으면 되나? 이거 뭐 있나? 1 1 뭐야 1 앞사람이 어깨를 잡아 기차 놀이로 대문으로 이동하세요 바로 바로 오케이 그럼 앞사람 앞장 서시오 오케이 갑시다 대문이 어디 있는데? 대문? 대문 저건데? 그거 저거잖아 자 가자 제이크 선장 앞장 서시오 오케이 출발 시작부터 엇갈리는 거들 제일 큰 문이 대문 아니에요? 뭐야 우리의 방한명이 보는걸? 진짜 옛날에 이런거 만들어진다 뭐야 이런 뭐야 뭐야 대문 뭐야 안전운전 뭐야 안전운전 뭐야 이거 뭐야 나무 위에 저광색 뭐 뭐야 뭐야 이거 저번에 그런거 아닌가? 하트 모양으로 사진 찍어요 이런건가? 2번 녹화가 안되고 있어 오케이 여기에 놓여진 재료로 손목 1인 1각을 만들고 점프샷을 찍으세요 성공하는 마당 중앙으로 이동하세요 7인 8각 1인 1각 7인 8각 7인 8각 점프샷? 이거를 손목에 그러니까 손목을 다 묶으라는 소리야 아 아 그거네 오케이 오케이 그거 있잖아 다리 묶어서 가는 거 그거를 손목으로만 묶고 점프샷을 찍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약간 1박 2일로 여행할 때 초청경이 너무 약한데 그런거에 7인 8각 여기도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아 아 그러네 시작부터 어렵네 너무 추워 잠깐만 아 잠깐만 내 주머니에 와 와 여기까지는 제 주머니에 손을 오케이 죽긴 해 죽긴 해 죽긴 해 죽긴 해 어우 좋아 다 로맨틱하네 오케이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안 돼 안 돼 야 이거잖아 1에 올라올 드라 3, 2, 1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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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손이 실려 야 너무 추워 근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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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때 딱 공주가 있어야지 아니 0 때 뛰면 안 되고 잠깐 잠깐 이때 뛰어 손바닥 보여주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왜 쉬는 거야 이때 이때 하고 2에 뛰어야겠다 아니 아니야 2 2еди 1 1 1, 2 안색 아니 아니 먼 1인 해야겠다 너무 추정이네 rush 늦게 뛰니야 1 때 준비 4 1 때 준비 3 2 1 뛰어 1 뛰어 1 뛰어 1 뛰어 오케이 봤어 발가락 아니 혼자 뭐 이러고 있네. 다시 다시. 타이밍이 너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좀 더 늦게 뛰어야 돼. 마지막. 월프가 너무 맞아. 4. 3. 2. 가지 가지 가지. 지금. 오 됐다. 아니야. 내가 제일 늦었어.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제이 형. 제이 늦었어요. 옆에서 봤어.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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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안 뛰었어. 머리 뭐야 이거. 머리. 머리가 이렇게. 점프가. 가자 가자. 5초 남았어. 5초 남았어. 빨리 와 빨리 와. 4. 3. 2. 1. 뛰어. 으. 아 됐다 이제. 뛰어. 아 됐다 이제.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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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무슨. 무슨. 5년을 다 했죠.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승천하는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완전 잘했어. 나 진짜. 와. 직전 성공. 성공. 여러분. 마당 중앙으로 이동해야 돼요. 저건 뭔가 딱 봐도 림보 같은데. 3번. 7명 모두 림보를 통과하세요. 근데 이거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 이 정도 멋있죠. 그래. 마태 형이 보이실게. 얘들아 잘 봐. 마태 형이 보여주죠. 이거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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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힘든데 이거? 아 림보. 야 이거. 어려운데? 이거 두꺼운 거 봐. 이게 걸릴 수 있어. 어? 오 된다 된다. 어우. 어우. 아 진짜 어렵다. 아 잘한다. 생각보다 힘든데. 제가 먼저. 어 연기. 아 이제 모자 걸리지 않을까? 아 모자 걸리겠다. 뒤로. 어. 도전 안 돼! 안 돼! 진짜 양반 안 했어 더전하고 도전해야 돼요 도전 이거는 한번 감 본거야 한 방에 승부를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이런 거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허들 더전 허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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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안 돼,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성공 아니야? 괜찮아, 아니 이거 괜찮은 거야, 승리 형. 어, 여기, 여기, 선관? 오늘 성공이야. 여기,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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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네, 잘하네. 야, 나는 키가 커가지고. 얼음을 앉아.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나은데? 하셨어요. 스라이딩 해, 그냥. 락스타만. 대단하다. 형, 할 수 있어요. 우와아! 제가 하겠습니다 오? 오, 너무 잘해 약간 공태기 같아 야! 그렇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와, 우리 형! 뭐야, 4번 어디야? 서로의 손을 크로스로 잡고 제자리에서 다 같이 앉았다 동시에 일어나세요 기승이 형, 운동이세요! 아아! 아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잠깐만, 잠깐만! 오, 내 딱딱딱한다! 아! 맞아, 다 젖었어, 진짜! 이거 바지 하나밖에 없는데 털을, 손을 크로스로 잡고 잠깐만 원을 만드세요 원? 원을 만드나요? 아까 이거, 이거야? 이대로 원을 만들면 돼요 이제 풀면 돼요 형, 어떻게 이렇게요?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본 상태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끝나야 돼요 예? 그러면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한 번 해야 돼 야, 한 번에 동시에 이렇게 한 번에 다 들어 어! 하나, 둘, 셋! 동치로 뭐야, 이게? 한 번 더! 가짜! 가짜! 아니, 이거 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봐야 돼 맞죠? 이거 아니다 뭐야, 이게? 아니, 이삭대 형이랑 어떻게 해? 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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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한 번씩 들어가야 돼 한 번씩 오케이 아, 그러면 이거, 이거 왔다, 왔다 그리고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거,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걷기, 걷기 그리고 이렇게 하고 제이 형 빠지고 걷기, 걷기 뭔지 모르겠어 들어와 봐 제이 형은? 들어와 봐 똑같아요 형, 똑같아요 아니, 그거를 제이 형이랑 같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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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다, 이거다 이거 뾱이야, 이거, 이거 어휴, 이거 better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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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но 아, 뭐, 뭐, 뭐해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 이리 turb 아휴 어휴 zuge정이 이거 형이 돌으면 돼요 활을 꺾아요 반대 아직 안 돼 웨이브에 웨이브 웨이브에 웨이브에 veut 너무 됐어 웨이브에 줍니다 웨이브에 웨이브에 aggiungs대로 Grü manufactured Daar 댄서 어쨌든 오케이! 됐어요! 아, 깜짝이야! 안 돼! 아까처럼 다시 한 번 할 것 같은데? 똑같은 쪽으로 하면 되지? 방금처럼 오른손 위에, 오른손 위에 오른손 위에 오케이 오른손 위에 시작 방금 위에 들어가? 네, 아까처럼, 아까처럼 어, 너한테 여기 이클로 들어줘요 에이, 여기로 들어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내가 들어가, 이거? 너가 네 팔 속에 들어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너는 네... 왜 이렇게... 들어와, 너흰, 너도 어, 야, 이리 와! 됐다, 됐다! 어, 뭐야? 됐다! 와, 됐다! 됐다! 된 거예요? 여러분, 암호의 입... 네? 성공! 아, 성공! 성공! 팀을 합쳐서 미션지를 내쉬어 목마, 목마 목마 좀 무서운데 내가 좀 닿아줄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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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옆에서 닿아줄게 하나, 둘, 셋! 오! 야, 되지? 튼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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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 오, 오, 오 어, 잘 와 텐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못 맞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근데 어디로 가든가? 야, 천천히, 천천히 지금 나 푸진모드야 잠깐만 나도 푸진모드 어, 내가 더 놓쳐요, 더 놓쳐요 어, 더 놓쳐요 자, 누가 참고할려고 오케이, 하나, 둘, 셋! 와우! 오, 오! 아, 나 안 진짜 텐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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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까지 7개 미션을 했잖아요 네! 네! 멤버들이 생각해서 오늘 컨셉 미션은 어떤 걸 밝혀요? 팀워크, 협동, 팀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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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늘의 수소종 미션 오우! 오케이, 내가 오케이 어, 저거 되게 비.. 비법한다 그때 엔진을 공개하셨던 어, 아, 그렇네 공개했어요 너가 그냥 딱 공개했어 이렇게 해 봤자? 어, 내가 봐요 이렇게 누가 참. 정원. 하나, 둘, 셋. 백지창도 맞들면 낫다. 도둑. 혼자 하는 일도 같이 하면 쉽다 이런 뜻이다. 같이 하면 좋다 그런. 자, 오늘 팀워크 한번 보여주자. 엔아. 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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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아. 하이프. 메주고, 메주고. 김치찌개. 김치찌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와! 됐다. 뭐야? 서로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 진짜 편하게. 엔진 사랑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장을 시작할 거거든요. 네. 와우. 이 자리 첫 시작을 이제 바로 번역. 와. 너무 배고파. 번역. 어, 뭐야? 우와. 우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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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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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개인전 아니에요. 팀전, 팀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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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에 칠할까요? 오케이, 너무 칠 생각했었는데. 처음엔 칠. 그래도 일곱 명이니까. 칠. 하나, 둘, 셋. 오, 갈비찜. 오, 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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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이 이제. 7번이 갈비찜. 스타트부터 갈비찜이면, 이거는. 와, 진짜 먹고 싶었는데 갈비찜. 오. 다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아이고,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가장 문제 중에 세 문제 맞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오늘 트위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짬뽕, 짜장면.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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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이죠? 봐봐요. 니키, 제가 짜장. 맞아, 얘 짜장 안 먹어. 그런 것도 생각해. 맞아, 그리고 희진이 짬뽕을 너무 좋아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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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약간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되네. 어, 그치. 팀을 생각해서요. 팀을 생각해, 팀을. 팀에 생각해서. 아, 감 잡았어. 아, 이제 연습 게임. 감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는 가겠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안 돼, 잠깐만. 안 돼, 잠깐만. 안 돼, 잠깐만. 잠깐 생각해 봐요. 오케이? 바로 갑니다. 셋, 둘, 하나. 강아지! 강아지! 잘했어요, 형. 잘했어요. 아니,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계속 나 있는데. 아, 이거 제일. 텔레파시가 또 하니까요. 일단은. 아, 뭐 말 안 해도. 아, 저희는 텔레파시가 이렇게 대화를 했지. 어, 강아지 할까? 고향이 할까, 이게. 그리고 뭔가. 그리고 제일 그 고양이 알레르기 있고. 아, 맞네. 네. 저도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거. 그냥 고양이랑 뭔가 없네, 그냥. 될 수가 없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김치찌개, 제작찌개. 네, 무슨 찌개예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아, 잠깐만, 잠깐만. 세, 둘, 하나.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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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땡. 죄송합니다. 이건 근데 어쩔 수 없다. 아니, 이건 너무 호불호. 너무, 이거는. 세 번째. 피자, 햄버거. 아, 그만. 세, 둘, 하나. 햄버거. 햄버거. 오케이, 됐다. 햄버거. 오케이, 됐다. 오제 피자 먹었어. 오제 피자 먹었어. 피자일 줄 알았어. 오케이, 이거 드리면 안 돼요. 드리면 안 돼요. 그치? 여러분, 여러분, 우리 커넥트 해? 커넥트 파이팅. 커넥트. 지금 다 커넥 한 번 해. 오케이. 알지, 알지. 기본적인 거를. 오케이, 커넥트. 아, 긴장돼. 괜찮아. 제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틀릴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알겠습니다. 춤, 노래. 아, 춤이라 했네. 셋, 둘, 하나. 춤! 춤! 와, 뭐야? 춤이야? 너 노래했어? 아, 춤이라 했네. 연기를 못 했나 봐요. 아, 죄송해요. 춤이라 했지, 춤이라 했지? 춤이라 했지? 춤이라 했지, 춤이라 했지? 네, 춤이라 했어. 아, 춤이라 했네. 아, 맞네. 둘, 하나. 춤! 춤! 솔직히 고려나 씨 한 번 더 갈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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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가자. 진짜 거짓말했어? 거짓말이었어요? 자, 갈비찜에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 더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초콜릿, 젤리. 하나, 셋, 둘, 하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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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초콜릿.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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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렸어요. 마이 페이보릿 갈비찜이 날라갔네. 혼자 세 개 틀렸어. 아, 근데 자, 여러분. 이제 좀 하지. 아, 그런데 갈비찜 괜히 배만 불러. 이거 음식이 지금 6개나 있어. 양보하자. 액 때문에 쳐. 이거는 이제. 나이스. 괜찮아. 바로 다음. 이럴 때 사기를 올려야 돼. 바로 다음 과 뭐 뽑아주세요. 그럼 14 갑시다. 14. 14? 7에 2배. 14. 아, 17에 2배? 오케이. 하나, 둘, 셋. 찌개? 찌개? 찌개. 오, 찌개. 얘들아. 왜냐면 고기 먹을 때 찌개가 없으면 서운하잖아. 맞아요. 찌개. 두 번째 게임은 한 마음 알지 알지고요. 뭐예요? 알지 알지. 와, 긴장돼. 내가 스타트를 잘 끊을게. 네. 첫 번째 문제. 동물 기업. 기린. 개미. 개미는 건축이고요. 야, 뭐야. 기획 동물이 뭐지? 야, 뭐 얼마나 많아. 아, 고라니도 있고. 기린. 고릴라. 고릴라도 있고. 고릴라. 잠깐만, 이거 안 든. 개미 할 길 있잖아. 아, 어려워. 아, 진짜 너무 어려운데. 아니요. 어찌 망한 거 같아? 두 번째 문제 틀렸고요. 바로 두 번째 문제. 아, 연습 게임 아니에요. 왜? 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해주시면 안 돼요. 가짜 없으시네요, 오늘. 음식. 우유. 우유. 요구르트. 알탕. 아이스크림. 우덤. 우유. 아, 했는데. 내가 했잖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아니에요? 스파이 아니에요? 이 둘은 스파이 아니에요? 뭐가 있긴. 이응은 뭐 있지? 아메리카. 유자차. 유부. 오이. 오이. 이제 답답해, 나는 그래. 나는 굶어도 우리 하나니까 괜찮아. 나는 엔하이프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면 나 힘이 나더라. 나는 고기 안 먹었지. 나는 고기 안 먹었지. 고기 안 먹었지. 고기 안 먹었지. 음식 기억. 과자. 과일. 길랜. 왜? 뭐야, 그게? 그게 뭐야? 아, 그, 김. 아웃.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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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있잖아, 김채. 길랜 뭐야, 길랜. 내가 봤을 때 저거 17개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어. 맞아, 연습. 워밍업 했네. 워밍업 했지. 워밍업. 여기서 여기서 메뉴 준비 안 된 것도 있을 수도 있어. 아하하하. 그럴래, 갑자기. 그럴래, 갑자기. 세 분째 게임 갈 건데요. 메뉴만 다시 뽑아주면 돼? 오케이. 우선. 나 느낌 왔어. 1번 가자. 뭐야, 이거 실패했어? 아하하하. 유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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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둘, 셋.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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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이거. 야, 이거. 공이 냄새를 맡았어. 야, 이거 바로 가서. 야, 이거 안되는데? 야, 진짜 이거 안 돼. 진짜 이거 안 돼. 3번. 오, 212. 안 돼. 안 돼. 아, 굶지 마세요, 아직. 굶으면 안 되는데. 안 돼. 아, 타면 안 되는데. 와, 소리 봐. 솔직히 이것만 먹어도 난 여한이 없어. 솔직히 이것만 먹으면 돼? 아, 잠깐만. 아, 너무 배고프고 죽을 거 같아. 갑시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타기 전에. 이즈 hippiello 이런 거 relação 신회할 수도 있니? 제가 먼저 할까요? alk의 발음이 안 좋으니까요. 발음 arrest. 나 잘 보이죠? 드레콩깍지는 깐콩깍지인가 안 깐콩깍지인가, 깐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콩깍지면 어떠냐. 깐콩깎지나 안 깐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드레콩깍지는 안 깐콩깎진가 안 깐콩깍지인가, 안 깐콩깍지인가, 칸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콩깍지면 어떠냐. 칸콩깍지, 안 깐콩깍지나 다 콩깍진데.. 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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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다 콩깍지인데 칼 콩깍지는, 깐 콩깍지가 안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깐 콩깍지면 어떻냐 깐 콩깍지나, 안깐 콩깍지가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그래요 콩깍지는 깐 콩깍지가, 안간 콩깍지가 깐 콩깍지는 어떻고, 안깐 콩깍지는 안 돼!! 되지 너무 어려운데? 길이지만 연습해봐요 드릴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인가 제작진이 없어요 이거 외국인 안돼 아니 이거 외국인? 외국인 저도 외국인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 한국밖에 없나요? 아니 이게 사실 글로벌 그룹이여가지고 이거 사실 잉글리시 한 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본어로 가야되면 잉글리시 아니 앞에서 구우시니까 집중이 안 돼요 히키씨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가고 80초 와 가자 희승이 형부터 가자 희승이 형부터 가자 아니 자리를 잠깐만 바꿀래요 그래 그래 우리 성모야 성모형이 진짜 잘해요 자 가겠습니다 얘들아 흥무하시라고 침착하게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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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나가지고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혹겹창살이고 가릴게요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혹겹창살이고 우리 집 뒷집 앞집 옆창살은 겹허철 겹헛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망했어 겹허철 살이다 형 뭐했어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혹겹창살이고 우리집 뒷집 앞집 옆창살은 곁홉창살이다 우리집 앞집 옆집 뒷창살이 홉격창살이고 우리집 뒷집 앞집 옆창살은 곁홉창살이다 우리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호 겹.... 맞아! 맞아! 호 겹 욕청살이고 항상 우리 집 뒷집 앞집 그런 단어를 처음 봤어 옆창살은 곁홉창살이다 우리 집 옆집 앞집 예정 우리 집 옆집 찬쌀 얍 우리 집 집 앞집etin 옆창사 grip dings 급두 등장 솔직히 포기하고 죄송합니다 아, 어려워 저희가 대회 중에서 주워서 아, 저거 표정이 안 좋으신데 17번 오케이, 17번 또 17번이 왜냐면 우리 형이 축구할 때 17번이었어 그럼 니키가 이제 17살 됐으니까 오케이, 그럼 17번 하나, 둘, 셋! 우와! 이게 삼겹살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야 야, 이거 진짜 중요해 우와! 와, 마블링 봐라 아니, 돼지고기의 마블링 돼지고기의 마블링 돼지고기의 마블링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운 게임인 것 같아 아, 어려운 게임 이건 솔직히 인정이야 여러분들은 쉽게 맞추실까요? 막 가사 맞추기 이런 거가? 신조어 게임 신조어 게임? 신조어 뭐야, 뭐예요? 700이잖아, 700 700 그냥 표정할 때 700원 하면서 내는 거 700 아니에요? 저거 뭐야, 007 아니, 이거 진짜 어려운데? 비트백 이런 거 뭐지? 700번 뽀뽀해줘, 모르겠네 700만큼 사랑해 이게 한글처럼 보시면 한글이에요 한글? 700 100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뭐야, 뭐가 귀여워? 와, 귀여워 귀여워 야, 이거 어딜 봐서? 귀여워 초정, 초정 요즘에 내가 저런 거 써? 우리도 요즘에 아, 그러네 저거 쓰는 거 한 번도 보셨는데 우리도 이제 옛날에 요즘에 누가 써요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와 스마트폰 몸 스마트폰이 몸을 비교한다 스마트폰이 몸을 비벼? 스마트폰 몸에 비벼? 아니,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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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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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가들이 저런 말 쓴단 말이야 우리도 아가인데 스마트폰 희승이 형 나오고 나 희승이 형이랑 그리고 성우 형이랑 성우 나오고 그리고 아니, 제이 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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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제이는 얘기 안 될 거 같아 아니, 성운이 형도 괜찮을 거 같은데 나 사회에서 동떤신이거든요 그럼 내가 할게 난 이런 거 잘해? 그래 상담하면 잘해 화이팅, 화이팅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고등학교 이름이 이건 진짜 쉬운데? 이거 제가 해도 돼 아, 이거 알겠다 이거 알겠다 이거 알겠다 이거 알겠다 오늘 그냥 지킨 거? 아아 고고!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옥세프 사자상어야? 무슨 새로운 돼지 복이 부위예요? 힌트 하나? 힌트 하나? 사자상어 무슨 말이야? 뭐랄까? 뭐 편하게 사... 뭐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 아니야? 편하게 사세요 이런 거 같은데 아아 아아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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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뭐야 요즘 아가들 편하게 한 복사 화이팅 화이팅 야 야 뭐야? 축구선생님 같다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 적어있는 게 더 힘들다 진짜 알잘딱깔센 뭐야 이게? 야 이건 진짜 기계하잖아 알잘딱깔센 알잘딱깔깔센 야 말하기도 어려워 이게 줄이기도 어려워 이게 줄이기도 어려워 알잖아 알잘딱깔센 진짜 내게 모의한 축구선생님 같애 이것도 줄임말이야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 알 와 진짜 피디님 아 진짜 야 뭐 힌트 힌트요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서 한 개만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어떤 거? 딱! 야 딱이 어려울 거 같은데 딱은 그냥 딱이야 그냥 딱이야 맞아 맞아 그냥 딱 깔깔깔깔 앞에가 제일 쉽지 않을까? 깔 깔깔깔 깔 뭐 깔은 뭐 깔 해도 될까요? 네 깔끔하네 깔끔하고 아 나 어느 정도 알겠다 깔끔하고 쎄는 센치에 딱 쎄는 이거 의논해서 맞출게 어 어 오케이 가자 뭐 센스있다 그런 거 아닐까? 깔끔하고 깔끔하고 센스있어 알 알 알 알 알고 자라고 알 알고 자란 알고 자라고 딱 깔끔하고 열 세 글자 네? 열 세 글자 왜 이렇게 길어 알잖아 알잖아 잘생긴 사람 딱 깔끔하고 센스있어 자 센스 맞춰볼까요? 막 알바 이런 거 아니에요? 알바 알바 잘하고 아는 사람 없어 진짜? 너무 어렵다 알 알잖아 딱 깔끔하게 센스있게 실패 아 이거 너무 뭐예요? 뭐예요 이거? 잘라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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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뭐야 거의 맞췄어 하나 둘 셋 오 와 나이스 김치찌개 셋 둘 하나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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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햄버거 햄버거 피자 정원 이봐 야 야 우리 오제도 하나 둘 셋 찌개 찌개? 음식 어? 우유 요구르트 알탕 아이스크림 우유 아 했는데 아아 이거 찬스는 뭐야? 찬스는 아 찬스는 뭔가요? 찬스는 뭐예요? 찬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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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에 걸로 봐봐요 끝에 걸로 봅시다 제일 끝에 걸로 갑시다 하나 둘 셋 신의 안 아 아 아 아 잠깐만 우리 삼겹살이 넣어서 근데 애교는 진짜 쉽죠 엔진을 향한 이잖아 아니 근데 삼겹살 획득이에요 애교는 쉬워 아 삼겹살은 이기 획득했잖아 그러면은 곱하기 총 와 바로 갑시다 그러면은 사랑을 했던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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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사랑이야 가자 야 제이야 제이야 아니 이건 엔진 분들한테 드리는 얘기야 이거 제가 볼 때 막 배고파요 이런 거 하면 좋을 거 같아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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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엔진을 향한 엔진을 향한이야 이거 그냥 애교가 아니야 맞아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게 제이 배고파요 제이 배고파요 어 제이 배고파요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게 아 귀여워 하나 둘 셋 제이 배고파요 제이 배고파요 제이 배고파요 와 와 와 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목살 주세요 엔진 사랑해요 엔딩 세 분 많이 받으세요 와 와 밥 먹기 힘들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네 이거 맞추시면 저희가 모든 사랑해요 와 이건 해피엔딩 좋아 애초에 모든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던 거 같은데 제가 이때가 생각했던 게 탈레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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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제일 문제에 냈던 거 마지막 문제 모드 매뉴얼 발리는 마지막 아 아 읽는 거예요 아 읽는 거 아 깜짝이야 읽는 거 맨투맨 후드팀 아 미키야 답 맞봐 셋 둘 하나 후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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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이스 나이스 니키 미키야 후드팀 좋아하잖아 미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우 이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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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목살이 진짜 맛있는데 다들 진짜 배고팠나 보네 와우 아줌마 아줌 응 인 wykor 아줌 약간 잣 지금 꿈을 마늘 이렇게 광고 밖에 의사 상담원 음, 더 쫓았다 너무 맛있어 우리 진짜 어느 정도 말을 하면서 먹자 마이크 쳐는 의미가 없네 원래 먹을 때는 그냥 먹을 때는 오늘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나니까 와, 진짜 너무 맛있어 내일부터, 내일부터 해야 되겠네 괜찮아 그만큼 내일부터 연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야식 먹어야 되잖아요 럭비 패드린턴? 둘 셋 너무 세 삶은 계란 살짝 하얀, 하얀 강아지들이야 너무 세 뭐 먹고 싶어, 다 많아 종합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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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하나 둘, 셋 야! 방언이 보면 좀 안타까울 텐데 너무 어린 나이에 한 팀에 약간 이끄는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되게 부담감도 엄청 크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안타까울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